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렵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현장에 보게 되면 삼일체를 설명할 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교회에 가면 목사님 혹은 집에 가면 가장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 분이 자기의 모양을 혹은 자기 역할을 바꾸어서 활동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양태로 혹은 모양을 바꾼다 해서 변태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 다른 분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인데요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은 100%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고 성자는 이를테면 90% 하나님 또 성령은 80%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다른 세 신들의 조합 이것이 삼일체로운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삼심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이해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주 400년 이전에 다 확정된 교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교부들 가운데 갓바도기아 세신학자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성부라고 하는 분, 성자라고 하는 분, 성령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삼위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요 지금 여러분 중국을 여행하시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는 이렇게 10명에서 12명이 탈 수 있습니다 할 때 지금 위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삼위 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세 분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일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오해해서 한 몸뚱아리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었죠 겔빈 당시에 세리베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본질, 즉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본질, 즉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분이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다 하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을 니케아 공유에서는 동일 본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실제로 성부라고 하는 분 성자라고 하는 분, 성령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양태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라고 하는 분과 성자라고 하는 분과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본질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리오스적인 삼신론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때 각각 영원하고 각각 무한하고 각각 불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삼신론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계신 성령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온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간대 한자리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